오바케이도로 맞아 오바케이도로 약간 일본 스타일 오덕 스타일의 데바데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3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거 4인 게임 아닌가요? 4인 게임인데 한 명 들어오세요 이런 유령이 나오고 저 3명이 도망다니는 숨바꼭칠 게임인 것 같아요 튜토리얼 닷 도망을 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게임이군요 난 모든 걸 알아버렸는데 유령은 저기를 저렇게 뚫고 나올 수 있어? 맞아 귀신 짱이야 그래서 이렇게 교도소에다가 가두고 투스컬 스위치를 누르면 해골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게임이네요 전형적인 꼼꼼이 스타일의 전형적인 꼼꼼이 스타일의 꼼꼼이가 뭐야? 꼼꼼이 어렸을 때 안에서? 꼼꼼이가 뭐야? 몰라? 그거봐 지방 다니는 애들만 아는거야 아니 이게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무궁화 꽃이? 아냐아냐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가 숨어있는 애들 평탈가 도둑 어 그거랑 비슷한건데 그냥 요즘에는 그냥 대바대라고 하면 알지 대바대라고 누가 그래 뭐야 꼼꼼이 숨바꼭질 그런거 꼼꼼이가 뭐야? 우리 동네에선 꼼꼼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경찰과 도둑류의 그런 잡아다 놓고 잡아다 놓고 하는데 이제 찾아다니는 동안에 맞아 와서 땡하면 다 다시 풀려나고 맞아 이거 계속했다가 우리 동네에 어떤 애는 울었어 왜? 안찾아서 아니야 계속 가둬서? 가뒀는데 계속 살려내고 살려내고 하니까 자기인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모였어요 어 나 휴먼 알리사 아 무슨 남자애들 여자 하는건 국룰이야 진짜? 야 여캐는 중대상 아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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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자리 두자리 있어 빨리 들어와 맞다 우리 셋이서 휴먼이야 이런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거 아닙니까? 유격 몇번 하셨어요? 팀 팀워크과 유격 몇번 했네? 유격 유격 나 두번 세번 뛸 뻔했는데 도망쳤어요 그렇지 야 쟤 되게 무서워 보인다 누구처럼 되겠네 저게 겉 스킨이 뭔가 중요한게 있나? 어 스킨 따라 그게 좀 달라 능력치가 달라? 어 점프도 있네 레인지도 있고 앉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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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으면 불이 꺼져서 안보여 좋아 아 야 어디있냐 야 어디있냐 저쪽에 온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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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야 야 야 야 아 저거 이거 따온다 너네 같이 다니지 말해 아 저쪽에 있다 아 쫓아오지 말라고 어디있는데 아 잡혔다 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거 아냐 너거 난 누구 물어봐 주봉 도망다니는거 두렵게 못하네 그래 맞아 나한테 도망잡혔어 저걸 구해야되잖아 좋아 어딨는데 어딨는데 맵에 나와? 아니 아니 너 아 저기 보이는구나 오케오케 오 저거 뭐 와와와와와와와 우와 나 잡혔어 나 진짜 아유씨 야 저 교도소도 제가 뚫고 오네 응 다 뚫어 쟤네 귀신이잖아 어떻게 다 뚫어버렸어 어 나 저것 저것 야 이븐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야 그냥 저기 그냥 어디 돌았대 아니 가까이 와가지고 랜턴 한번 쓰고 나 랜턴 썼는데 랜턴 왜 썼어 랜턴 써야지 아 미쳤나봐 어 어 어 어 어 야 졌잖아 너네 뭐 하는 거야 너네가 제일 먼저 잡혔잖아 주봉이 제일 먼저 잡혔어 지붕 괜히 구하러 갔어 야 레스큐 0으로 이거는 너무 퍼펙트하게 진 거 아니냐? 역시 C 플러스가 우리보다 낫네 맞아 퍼져 니가 날 따라하잖아 아빠 왼쪽 와 오른쪽 내꺼 너는 정면 놀까 뭐야 나 이거 깜짝 놀랐는데 너 왜 소리 질렀어 니가 잡힌 게 아닌데 나는 모르고 랜턴을 써서 살려야 돼? 그냥 2분 40초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주봉 잡혔잖아 미안해 미친이 하지 마 여기서 이렇게 캠핑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아니 어차피 맵이 작아져서 맵이 작아진다고? 아 이 꼬마 유령이 와가지고 좀 알려주네? 야이씨 저 뭐야 지금 지금 살려야 돼 지금 지금 살려야 돼 근데 못 살려야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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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바로 하면 돼 바로 하면 무적이야 바로 하면 무적이야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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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무서워 아 야 틀렸다 야 나 이런 거 잘해 잘한다고? 누가 잘한다고? 바로 바로 입이 망정이다 이게 뭡니까 에? 이게 뭐냐고요 아 이게 바로 그 그 어뷰징? 쟤를 위한 어뷰징 해골이 아주 펑키하네 물 안에 못 들어가네 아이씨 이거 썼어 랜턴 그래서 나도 올리는 거야 야 랜턴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저거 죽은 거 살려야 돼 아 죽은 거 살리면은 채워져? 어 어떻게 하지? 어디서 잡혔어? 어디서 잡혔어? 어디서 잡혔어? 어디서 잡혔어? 몰라 아니 그거를 살렸어 야! 그래 아 랜턴이 살아난다 내 랜턴 야 나 정신이 안 차야 돼 또 온다 또 온다 또 잡혀 또 잡혀 야 이거 뭐야 야 새끼 유령들이 자꾸 날 찾아내 그러라고 있는 유령이 새끼 유령이니까 나는 잘 숨어있는데 오씨 야 이거 뭐야 나 또 잡혀 페트롤타임? 페트롤타임 때 이리 오지마 거기서 온다고 도망가라고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야 야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야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야 쟤 못한다 쟤 못한다 쟤 못한다 쟤 못한다 쟤 못한다 헬프도 있네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im 헬홍롱 ранest 오우 와 DIY 온다 온다 오우 Ajay 가쇼 선생님 오우 가시라고요 저렇게 되면 쟤도 제일에서 시작하나 야 귀신 여기 있잖아 바로 바로 앞에 있어 한 명은 살아나겠지 야 바로 저걸 써 도망가 어떡해 나 또 잡혀 미쳤나봐 아 선생님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비켜 아 비키라고 저놈새끼 왜 나만 그래 우리 셋 중에 바보가 있는데 그만 잡히라고 어 이제 뭐 저기 잡 뭐야 안된대 뭐야 아 못 열어 아 저 페트론 타임이 저거 못 여는 그 시간인가보다 얘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는 거야 야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30초 살리러 오겠지 쟨 살리러 안와 멍충아 홈럭이 어떡해 어필 어필 야 여기서만 있으면 아 점프하면서 쟤 어디있는지 찾는거야 런 런 런 야 야 야 야 야 이거 또 맞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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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와우 와우 왜? 오 저기있다 나 숨어있었는데 나 못찾았나봐 나 걸렸어 아 노래가 이렇게 좀비 있는구나 야야 쟤 진짜 못한다 어떡하지? 쟤 뭐하는거야? 뭔가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니냐? 나 잡아야돼 오 나 쫓아온다 나 쫓아온다 나 쫓아온다 나 쫓아온다 아니 나 쫓아와 나 쫓아와 쟤 바보 아니었어 쟤 바보 아니었어 탐투런 쟤 좀 뭐하냐 쟤 좀 뭐하냐 초보한테 너무 뭐라하지마 불쌍해 잡혔다 잡혔어 랜턴 한번 써보려다가 잡혔다 뭐야 저 스위치 누르는 동안 무적이야? 응 아 야 너 너 빨리 열어야 돼 아니 왜 잡혔어 어 너가 열어야 돼 빨리 이쪽 꺼 이쪽 꺼 이쪽 꺼 이쪽 꺼 왜 안 돼? 왜 안 돼? 지금 안 되는 시간이야? 안 되는 시간인가 봐 아 아 뜨는 거 좀 보고하라고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쟤네 쟤네 얼마나 재밌었어 그러니까 아 이거 애초에 내가 잡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맞아 소멸자가 별로 없어 크다이다이다이다이다 개구리 왕자 뭐야 개구리 개구리 쫄라 뭐야 뭐야 저거 막 뛰어다녀 뭐야 어어깜짝이야 야 해 혀 야 막 뿔쩍뿔쩍 뛰어다녀 뭐야 온다 온다 주방 도망가줘 어 나 눌렀는데 그래 맞아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 그 그 터질때까지 프레임이 있어 내가 하나 열어놨어 내가 가야되네 어디있대? 어 됐다! 근데 여깄지 바로! 어허 지금 오고있어 지금 오고있어 지금 오고있어 지금 오고있어 지금 오고있어 지금 오고있어 진짜 무서워 개무서워 아! 바보짓 했다 이씨 우와! 점프해서 떨어지면서 막 혀를 낼려면 해 존나 튀어! 우와! 저 혀 왜이렇게 길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저거 따라오면 안잡힐 수가 없네 야 한명이 쫓기고 있으면은 얘기를 해서 나머지 한명이 이걸 감옥을 뚫으러 와야돼 어? 나 진짜! 갑자기 뒤돌고 들어왔어 그래! 점프해서 사라진 다음에 내려오면서 낚아챈대니까 아 정신사서워! 야 개구리 개무서워 저 왜저래? 야 저 지붕이에서 야 야 방향 알았어 저 저 꼬마 유령이 알려줘 너한테 간다 뭐야 남은거 너였어? ㅋㅋㅋㅋㅋ 지붕이 아니고? 죽였어? 어머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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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거 야 왜 어땠어? 야! ㅋㅋㅋㅋㅋ 야 저 개구리 너무 쎄! 야 개구리 센데 왜 못살렸어 아니 우리도 랜턴을 사면 뭔가 해야 돼 랜턴을 맞아 랜턴을 사오자 1900원 있어 나 지금 아 100원만 더 있으면 2000원짜리 살 수 있는데 이 랜턴에 스피드 레인지 스턴 이게 있어요 난 1500원짜리를 일단 사겠어 컴온! C-에 아주 싱싱한 유령이 매칭이 돼있으니까 들어오라고 습습후후 뉴비 냄새 아 뉴비네 또 이번 유령은 우리를 잡을 수가 없지 짱 뜨러 가자 어디 있어 랜턴 샀다고? 이거 이렇게 숨어 있어야지 나 쫓아오고 있어 나 이거 구해줄게 나 이거 구해줄게 차 피없어 이제 간다 야 어디 갔어? 유령 어디 갔음? 달려 나한테 해줄까? 지금 오지면 안돼 지금 오면 안돼 안 열려 나 어딨는지 몰라 봐봐 나 나 나 쫓아왔어 또 온다 야 이거 랜덤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빨리 터져 나 내가 invited 나 나 너 봤다 열렸다 펑 길렀다 랜턴 없어? 없어 없어 아 진짜? 1분 20분 아니 이게 쪼금 밸런트 어떡해 어떡해 왜 이래? 조금 차이가 벌어졌다 뛰자 뉴비고 자시고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네 인간이 아 이거 많이 버텼는데 너무 어렵다 들어와 에스 마이너스야 하루 룬 무서워 나 찾았어 나 찾았어 야 쟤 뛰어다닌다 나 찾았어 나 찾았어 뛰어다닌다 쟤 나 찾았어 아니야 딴 애 찾았어 뭐야 왜 이렇게 넓어? 범인가? 박쥐가 잡았어 이 몸 왜 360도를 이렇게 퀵하는데? 뭐야 랜턴 왜 야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야 야 아 저건 그냥 어? 됐다 어? 봤냐? 봤냐? 보그야 보그야 야 도망가! 누가 저거 멍청이 가졌었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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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떠냐 매겼어 야 저 박쥐가 막 쫓아와서 알려주네 나 쫓아온다 나 쫓아온다 나 쫓아온다 여기로 오지마라 야 오지마라 시작 사큐바아쓴 어 이제 열려? 응 열려 달려 근데 오 온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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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진다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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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 저게 점프를 해가지고 아씨 구할 수 있었는데 합시다 3분 3분 너무 길어 왜 나냐 와 야 휘둘리진 않은데 왜 잡혀? 휘둘렀겠지 그런거래 가고있어? 아씨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맞아 아씨 구하러 한번 가야겠네 너무 멍청이 같았다 어디있는데 여기 살린다 살려버렸다 하하 네 빛의 속도로 빨리 멈춰야죠 오 오 오 오 오 살려줘 아 안 돼 지금 구하면 안 돼 오케이 어 BLACK 어 누웠어 어떻게 누웠어? 플레이 데드 백고닭 오 살았어 열고 빨리 열고 됐다 존나 너무 gosta 우리 살 수 있겠다, 우리 살 수 있겠어. 와, 지금 나도 있어! 잡히셨고. 나를 잡혔어! 헐? 아 진짜 너무 어려워.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 안 돼. 뭐야 이거? 저거, 좁아지는 그런 건가 봐. 저기 있으면 안 돼? 몰라. 붙었다. 열릴 수 있어, 이제. 유령들이 잡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잡혀 들어가. 아, 뭐야. 여기 뭐야. 너무하네, 이거. 나, 진짜. 에이, 너무하네. 이거 너무 유령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 그렇네. 난 확이 없어. 이상한 도저히 감사합니다.